우리 제목 여러분 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? 아 아직 안 되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날치стати waited 오늘.. 오늘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더 와야죠 여기 아지 한 번만 더 오겠냐? 한 번만 오겠어요? 슬플리빌드 와야지 와서 한 번 한 번만 더 넘어서 줘야 되지 아 티영아 됐다x2 개구 아 믿는게 50까지 하나 아악 그 90까지 한 번 20분 후에 출발할 때 이거 놔야죠 나 진짜 많이 긴장을 했어 잘 못 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잘 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살면서 어째 보면 수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자 네 맞습니다. 정말 수능 날이 되면 날씨가 추운데요. 이 추운 날씨와 다르게 따뜻한 결과를 10, 9, 7, 8, 9, 10! 발사! 정말 믿어. 감사합니다. 오 마이거스! 아이야 아이가 아이가 안 돼!